Q. 외우는 게임의 아이예현 득점 2다은 지나가죠 이채현 득점합니다 2다은 2다은의 서비스 2다은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들을 좀 잘 다뤄서 골을 쳐야겠습니다 거인드 전환됐습니다 거인드 탑스피 2다은 득점 점수 4대2 이채현 선수의 서비스 클리식을 벗어납니다 이제 동점을 노리는 이채현 버핸드 탑스피 득점 점수 4대4 동점상황에서 균형이 깨집니다 2다은의 앞서있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핸드 공격 벗어납니다 스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었군요 이채현 선수 다시 한번 서비스 이채현 백핸드 탑스피 이제는 이채현 선수가 2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서블 준비하는 2단 이채현 선수 자 연속에서 득점을 이어나가 그 동작에 대해서 네 높이에 대해서 지금 네 동작을 봤는데요 지적이 있었구요 이후에 하지만 2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리시브 공격까지 서비스 이채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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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오우! 들어갔어요! 오우! 들어갔어요! 서브권이 있는 이채현 이채현 이채현! 공격범치! 지금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우! 이채현 강한 서브 이후에 3도 특정! 네 초반에는 아주 이채현 선수 좋아요 선추포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서비스 백핸드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던의 서브 오우! 양쪽으로 흔드는 이채현입니다 위기가 굉장히 지금 깊습니다 예 자 이다은 선수의 공격 예 이채현의 서브 여기서 한 점을 가져오는 이다은입니다 이채현 서브 이채현 지금 공격을 통해 볼은 정확히 이채현 선수가 눌러서 쳐야됩니다 이다은 상대를 몰아붙여 봤지만 이다은 그렇습니다 네시브 포인트 이채현 점수는 6대2입니다 앞서있는 이채현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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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못합니다 이다은의 점수 5점차 자 여기서 빠르게 몰아붙인 이다은 득점합니다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채현 포핸드 탑스피를 준비해봤지만 빗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채현입니다 자 중앙쪽으로 몰아붙인 이채현 선수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채현의 게임 포인트 여기서 한 점을 따내고 있는 이다은이고요 서비스 이다은 자 11대5로 두 번째 게임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이다은의 서비스 네 그렇죠 백핸드를 오직하게 밀어붙이는 이다은입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한 점을 가져오고 있는 이채현 이채현 선수의 서브권 이채현 이다은 득점 이채현 이채현의 포핸드 탑스피를 높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이다은의 서브 공격을 받아냈지만 공격을 받아냈지만 지금 이 공은 지나 이채현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코어핸드 벌립니다 이다은의 득점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채현 벗어납니다 좋은 공격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점수 6대2가 됐습니다 지나갑니다 이다은의 서비스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걸 역전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버핸드 탑스피인 이채현 한 점을 따라 석점차 따라가고 있는 이채현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강한 공격 여기서 해결을 보는 이채현 이채현 선수에게는 2단의 서브입니다 오 좋아요 득점 오오 넘어갔습니다 오우 오네 오우 어 오우 날카롱 설빙 이 더 있습니다. 2단입니다. 득점 2단! 매치 포인트 2단! 이채윤의 서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점차 하지만 매치 포인트 2단! 랠리 이어집니다. 여기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이채윤의 서브권이 있습니다. 막힙니다! 서비스는 이채윤입니다. 2단! 받지 못합니다! 2단! 백핸드 막힙니다! 한 차례를 넘겨냅니다. 포인트가 다시 이채윤에게! 매치 포인트 이채윤! 이채윤! 14대! 2단! 2단! 1단! 2단! 2단!